마케도지상 삼전동 센터를 공개합니다. 너무 크고 건물 외벽이 알록달록 어떻게 오르냐고요. 차 갖고 와도 되냐고요. 1층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. 간혁팩에 이 스마트폰을 딱 갖다 대면 오! 저 바로 바뀌었어. 구매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가기까지 딱! 매장 뒷편에 오시면 자 일단 앉아봐. 아니 지금 촬영이고 뭐고 일단은 여기서 앉아서 아니 일로 오세요. 오늘 또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. 2층의 공간 어떤 곳인가요? 여기서 시연을 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식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그거 제가 봤을 때 봐도 되겠나요? 아 예 그럼요. 좋습니다. 1층에 내려가셔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실 수도 있다. 빠바바바빠 정말 제 집 같아요. 따라따라따 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실습을 통해서 장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없는 게 없어.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. 안 되는 게 어딨어. 지금 바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됩니다. 번호 짱! 여러분들을 위한 모든 창업 정보와 상품 개발 각종 서비스를 준비하는 공간입니다. 너무 조용한데요? 우와 새롭게 도약하는 마케도지상 3전동센터 소개 끝! 나가고 옥상 안 가봤네. 뷰 완전 장난 아닌데 뷰 뷰 뷰 뷰 뷰 뷰 뷰 뷰 뷰